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 개정판 6과 저는 투안입니다 대화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대화 2 저는 투안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다. 학생입니까? 아니요. 회사원입니다.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대화 1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대화 2 여기가 기숙사예요.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가족사진이에요. 가족사진이에요. 8과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대화 1 대화 2 대화 2 대화 2 두한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 세 명이에요.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대화 2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10과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대화 1 투한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작년 7월에 왔어요. 대화 2 투한 씨, 어제 뭐 했어요?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 리안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사과 5개 주세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과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5개 주세요. 대화 2 사장님, 이 운동화 얼마예요? 5만 5,000원이에요. 5만 5,000원이요? 좀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5만 원 주세요. 12과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대화 1 대화 2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세요. 대화 2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3과 시청 앞에서 7시에 만나요. 대화 1 수루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그런데 왜요?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무슨 영화 볼까요? 전 다 좋아요. 수루 씨는 뭐 보고 싶어요? 전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대화 2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시청 앞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 음... 6시는 좀 빨라요. 7시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7시에 봐요. 14과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투한 씨는 뭐 먹을래요?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그럼 여기 비빔밥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대화 2 투한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투한 씨는 김치찌개가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리안 씨도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아니요, 전 안 좋아해요. 비가 계속 오네요. 네, 안 그치네요. 투한 씨, 우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있어요. 이따가 저하고 같이 집에 가요. 대화 2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수루 씨는 봄을 좋아해요? 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투한 씨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16과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대화 1 수루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투한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전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낚시하러 자주 가요. 대화 2 리안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전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해요.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저하고 같이 축구하러 갈래요?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17과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대화 1 리안 씨는 제주도에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제주도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요. 저도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대화 2 수루 씨,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친구하고 설악산에 갈 거예요. 투안 씨는 뭐 할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비행기표는 샀어요? 네,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대화 1 대화 2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 투안 씨는 어떻게 왔어요?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 회사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여보세요? 거기 한국 가구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김수미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화 2 지영 씨는 주로 어디에서 옷을 사요?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많이 사요. 인터넷은 옷이 비싸지 않아요? 아니요. 인터넷이 옷도 싸고 쇼핑도 편리해요. 그래요? 외국인도 한국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돼요? 네, 대부분 돼요. 그런데 외국인 등록 번호가 필요해요. 20과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대화 1 청소를 안 해서 방이 너무 더럽네요. 네,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그래요. 지금 해요. 투안 씨는 방을 쓸어주세요. 저는 먼지를 닦을게요. 대화 2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투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네, 전 정말 재미있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재미없어요. 하지만 설거지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 설거지는 리안 씨가 하세요. 21과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대화 1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한국건설 아딧이라고 합니다. 사장님하고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전화해 볼게요. 곧 오실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대화 2 모니카 씨, 어서 와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이 참 좋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금방 찾았어요.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뭘 이런 걸 준비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상 차리는 것을 좀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다 됐어요. 22과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대화 1 차가 안 와요. 빨리 건너가요.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차도 없는데 뭐 어때요? 얼마 전에 제 친구도 무단 횡단을 하다가 다쳤어요. 정말요? 저는 무단 횡단 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그냥 길을 건넜는데... 투안 씨도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기 횡단 보도가 있어요. 빨리 가요. 대화 2 리안 씨,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네. 버스 정류장은 금연 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돼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리안 씨, 저 때문에 5만 원 벌었으니까 밥 사세요. 에이, 왜 그래요? 23과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대화 1 지훈 씨, 제가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른이 계시는 집에 처음 가는 거라서 좀 걱정돼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알고 싶어요? 어른들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보통 과일이나 음료수를 많이 선물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물어보고 사가세요. 그리고 선물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드리세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대화 2 아디씨,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잘 몰라서 고생했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소리를 크게 내지 마세요. 24과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대화 1 흐엉씨,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왜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좋아요. 그런데 흐엉씨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학원에 다녀요? 아니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수피카 씨도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대화 2 투안 씨, 어디 갔다 와요?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고 왔어요.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일을 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도 그 수업을 듣고 싶은데 그 수업은 어때요? 지금 하는 일과 비슷해서 이해하기 쉬워요. 아, 그래요? 어떻게 신청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25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대화 1 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그런데 미영씨는 종교가 있어요? 부모님이 불교신자라서 저도 어릴 때는 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빠서 잘 안 가요. 대화 2 아디 씨, 여기 이슬람 사원에 기도하러 왔어요. 오늘은 금요일이 아닌데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없는데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해요. 아버지가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기도할게요. 26과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대화 1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젯밤부터요. 어제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술을 좀 마셨어요. 아,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화 2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품은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27과 어디가 아프십니까? 대화 1 두한 씨, 걷는 게 왜 그래요? 발목이 좀 아파요. 발목을 삔 거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아프면 가볼게요. 고마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아파요. 발목을 삐었네요. 먹는 약과 파스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삐었을 때는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화 1 어떻게 오셨습니까?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권도 괜찮지요? 그럼요. 여기 신청서를 쓰고 서명하세요. 여기 다 썼어요. 체크카드도 만들어 드릴까요? 네, 만들어 주세요. 대화 2 저기요, 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여기 통장 있어요. 통장이 있으면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세요. 송금 수수료도 더 적게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통장을 넣고 송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대화 1 어떻게 오셨습니까?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필리핀으로 보낼 겁니다. 엽서를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우편번호가 없네요. 우편번호를 쓰세요. 대화 2 베트남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상자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호찌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배편은 한두 달 정도 걸리고 항공편은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좀 급해서 그러는데 제일 빠른 걸로 해주세요. 국제특급이 제일 빠른데 국제특급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네, 그걸로 해주세요. 30과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대화 1 대화 1 여보세요? 거기 외국인력지원센터지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2 저기요, 태권도 수업을 듣고 싶은데 태권도 수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센터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 후에 상담을 받고 태권도 교육을 신청하시면 돼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31과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대화 1 철민 씨, 밖을 보세요. 지금 눈이 와요. 우와, 신기해요. 바루 씨는 눈을 처음 봐요? 네, 우리 고향은 1년 내내 더워요. 12월에도 최저 기온이 20도 정도라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요? 바루 씨 고향에 여행 가고 싶네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습해요. 여행을 하려면 여름에 가세요. 기온은 높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여행하기 좋아요. 어서 오세요. 신도림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아, 캄보디아요. 저도 한번 여행을 가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시끄럽지 않고요. 네,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인구도 적고 조용해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대화 1 오늘 점심 메뉴는 삼계탕이네요. 리안 씨, 오늘은 봄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봄날에 삼계탕을 먹어요. 정말이요? 날씨가 더운데 왜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요? 요즘 저도 너무 더워서 힘이 없었는데 잘 됐네요. 대화 2 푸안 씨, 삼겹살을 좋아해요? 네, 저는 한국 음식 중에서 삼겹살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식탁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이 좀 신기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는 음식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식탁 위에서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고기를 먹을 때 식탁 위에 불이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33과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대화 1 그리고 친구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았어요. 우와,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 정말 좋았겠어요. 대화 2 수피카 씨, 추석 연휴에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흐엉 씨는요? 저는 친구들하고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래요?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전통 놀이도 할 수 있고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수피카씨도 같이 가요. 34과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대화 1 소희 씨도 이번 주말에 순영 씨의 아기 돌잔치에 가요? 네, 저도 갈 거예요. 돌잔치에 가면 뭐 해요? 가족과 친구들이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밥도 먹어요. 그런데 아기한테 무슨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아기 옷이나 인형을 많이 선물해요. 저는 인형을 샀으니까 모니카 씨는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네요. 고마워요. 대화 2 신랑하고 수진 씨가 참 잘 어울리지요? 네,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한복을 안 입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폐백을 드리는데 그때 한복을 입어요. 폐백이 뭐예요? 결혼할 때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하는 인사예요. 아, 그렇군요. 한국의 전통 혼례도 보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대화 1 나라고... 지금 드라마가 시작돼요. 지금 드라마가 시작돼요. 후엉 씨, 빨리 오세요. 오, 김수연 씨, 정말 멋있지 않아요? 우리 고향 친구들도 아주 좋아해요. 후엉 씨 고향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그럼요.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수피카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빅뱅을 제일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대화 2 두한 씨, 스마트폰 새로 샀어요? 네, 삼성전자에서 나온 신제품이에요. 저도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어때요? 화면도 크고 편리한 기능도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봐도 돼요? 네, 요즘 한국 휴대폰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써요. 휴대폰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잖아요. 36과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대화 1 리안 씨, 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저는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서 좀 불편한데 투한 씨는 괜찮아요? 좀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해야 작업할 때 안전하니까요. 투한 씨 말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처음이라 좀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대화 2 리안 씨, 리안 씨, 잠깐 나 좀 봐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리안 씨,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든 건 알겠어요. 그래도 기계를 발로 툭툭 차고 작업장에서 크게 떠드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요즘 다들 그럴 거예요. 서로 조금씩만 배려합시다. 37과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대화 1 기숙사 생활 규칙 다음 기숙사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1.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2. 복도나 계단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3. 세탁실과 샤워실을 사용한 후에는 잘 정리합시다. 4. 큰 소리로 떠들지 맙시다. 5. 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 6.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7. 외출할 때는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8.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즉시 관리인에게 보고합시다. 대화 2 아저씨, 휴게실이 좀 추운데 전기난로를 켜도 돼요? 그럼요. 켜도 되죠. 휴게실에 있는 동안 잘 사용하고 나갈 때는 꼭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도 뽑아 놓으세요. 네, 그럴게요. 지난번에는 아무도 없는데 난로가 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신경 쓰라고 얘기할게요. 38과 일할 맛이 나요. 대화 1 리안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 동료들끼리 서로 위해 주니까 항상 즐겁게 일하는 편이에요. 회사 분위기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글쎄요. 규율은 좀 엄격한데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많이 배려해줘서 일하기는 편해요. 정말 부러워요. 그러면 훨씬 일할 맛이 나겠어요. 맞아요. 회사 오는 게 즐거우니까 일도 더 잘 돼요. 대화 2 투안 씨, 조금 전에 바루 씨하고 왜 싸운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바루 씨가 제 말에 대답을 하도 안 해서 저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서로 오해한 거네요? 이젠 화해했지요? 그럼요. 저도 사과했고 바루 씨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했어요. 동료끼리 잘 지내야죠. 39광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대화 1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회식하자고 한 거 모두 기억하시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설마 오늘도 삼겹살은 아니지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삼겹살집으로 정했는데 별로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이 차는 치킨 먹으러 가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에 치킨 좋잖아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럼 1차는 삼겹살 2차는 치맥입니다. 오늘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네. 모처럼 포식하겠네요. 대화 2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타타씨예요. 다음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타타 이스모노입니다. 타타라고 불러주세요. 타타씨, 환영합니다. 공장장님, 새 식구도 생기고 요즘 날씨도 좋은데 단합대회라도 한 번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일 끝나면 오랜만에 한 번 뭉칩시다. 40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대화 1 간 아까 지은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 그러게 말이야.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얘긴데 지은 씨가 화를 내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칸을 잘 아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대화 2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1 망치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민수 씨 망치 못 봤어요? 공구함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공구함에 없어서요. 못을 좀 박아야 하는데. 어디 좀 봐요. 그거 나사못이네요. 나사못이라면 드라이버로 해보세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요. 고마워요. 다 쓰면 공구함에 잘 넣으세요. 대화 2 공장장님, 일찍 오셨네요. 네. 거래처에서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요. 새로 들여온 전기 절단기는 문제없어요? 네. 아주 잘 돼요.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아, 그런데 투안 씨, 괜찮으면 리안 씨한테 용접봉 좀 가져다 주세요. 아까부터 찾고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지요? 제가 얼른 가볼게요. 대화 1 대화 1 알아요? 전 이걸 써본 적이 없어서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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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아, 되네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재를 자르면 돼요. 대화 2 오늘 작업은 얼마나 진행됐어요? 오전에는 골판지 자르는 작업을 끝냈고요. 오후부터 접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시까지는 주문받은 상자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판지는 충분해요? 어제 작업 끝난 후에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던데요. 네. 지난주에 주문한 골판지가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니까 문제없을 것 같아요. 43과 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대화 1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해야 할 작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조립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저희 팀은 먼저 여기 있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을 건데요. 철근을 모두 옮겨 놓은 후에는 건우씨가 거푸집 설치팀 반장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거푸집 설치팀에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네, 알겠어요. 작업이 끝나면 바로 보고할게요. 그 후엔 바로 조립작업을 시작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대화 2 모니카 씨, 내일 오전에 납품할 물건 포장은 다 끝났지요? 네, 대리님. 크기별로 분류해서 따로 포장해 놓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좋아요. 같이 가봅시다. 음... 대자가 서른박스, 중자가 마음박스... 어? 그런데 소자가 왜 서른박스밖에 안 돼요? 네? 서른박스 아닌가요? 여기 주문서에 서른두박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서 물건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44과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대화 1 어... 리안 씨,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작업장도 아주 엉망이고요. 어제 늦게까지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너무 늦어서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퇴근했어요. 일 일 시작하기 전에 환풍기 돌려서 환기부터 해야겠어요. 리안 씨는 작업 도구 먼저 정리해 주세요. 작업 도구는 쓰고 나서 바로바로 정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못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얼른 치울게요. 대화 2 매일 치워도 이렇게 분뇨가 쌓이니까 치우기 너무 힘들지요? 좀 힘들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루라도 안 치우면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모님, 어제 보니까 분뇨 버리는 곳에 다른 쓰레기도 많던데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사장님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 때문에 시청에 가셨어요. 처리 방법이 좀 까다로워져서 교육 받고 오시면 말씀하실 거예요. 45과 호미를 챙겼는데요. 대화 1 리리 씨, 괭이 챙겼어요? 괭이요? 오늘 고구마 캐는 일을 하신다고 해서 호미를 챙겼는데요. 오늘 일할 밭은 너무 딱딱해서 호미로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괭이로 고구마를 캘 때는 호미로 할 때보다 고구마에 상처가 나기 쉬우니까 조심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창고에 가서 얼른 가지고 올게요. 대화 2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밭에 비료를 뿌릴 거니까 준비 좀 해줘요. 비료요? 모종은 다음 주에 심을 건데 벌써 비료를 뿌려요? 모종을 심기 전에 뿌려야 돼요. 비료를 먼저 뿌리고 일주일쯤 지난 후에 심어야 모종이 잘 자라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들어가서 내일 쓸 비료 잘 챙겨 놓을게요. 46과 더 신경 쓰도록 하자. 대화 1 써봤는데 오늘은 배까지 이렇게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우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자. 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대화 2 금을 좀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라니까 또 그냥 이렇게 뒀네? 어디 좀 봐.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그런 거야? 가림 형,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번엔 마문 씨 불러서 단단히 혼을 좀 내. 한 번 쓴 그물은 다 엉켜서 다시 쓰기 어려우니까 꼭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도 작업을 제때 못하게 됐잖아.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양망기도 그대로야. 안 되겠다. 당장 마문 씨 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겠어. 47과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화 1 오늘 출구할 상품은 모두 준비됐지요?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나갈 상품입니다. 그리고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한 번 봅시다. 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재고 파악이 쉽겠네요.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창고 정리는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칸 씨가 창고관리 좀 신경 써주세요. 재고도 얼마나 되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대화 2 아, 이런 어떡하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실수로 반대쪽의 구멍을 뚫었어요. 이 원목은 못 쓰게 됐는데 어떡하죠?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거 만들 때 쓰면 되죠, 뭐. 재단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48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대화 1 어, 투안씨 괜찮아요? 네, 모서리 맞추려고 한 건데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프레스 작업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프레스 기계가 워낙 무거우니까 조금만 방심을 해도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작업할 때 집중하고 특히 손 조심하고요. 계속 조심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요. 대화 2 아, 뜨거워. 어?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리안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 미영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여기 얼음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투안씨, 빨리 가서 공장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그리고 용접기가 아직 뜨거우니까 미영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49과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대화 1 아디씨, 보호구 모두 착용했지요? 네,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 좋아요. 그런데 안전모 끈은 조금 더 조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안전대도 꼭 착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안전화를 안 신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어, 깜빡했네요. 바로 갈아 신을게요. 대화 2 어, 투안 씨,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네?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밀링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파편이 튈 수 있으니까 보안경도 잊지 말고요. 알겠어요, 지은 씨. 50과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대화 1 어서 어서 모니카 씨. 여기 좀 앉아요. 차 한 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이번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 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네? 정말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대화 2 바로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거든. 그렇게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해.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해. 그러다가 건강 해치겠다. 난 요즘 운동을 새로 시작했거든. 몸도 가볍고 입맛도 훨씬 좋아졌어. 그래? 무슨 운동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등산을 시작했어. 이번 주말에도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그럴까? 어디로 가기로 했어? 50일과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대화 1 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조업 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 잘됐네요. 제조업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어요? 취업기간은 3년인데 재계약을 하면 최대 1년 10개월 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대화 2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어 능력시험을 신청했는데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시험에는 듣기하고 읽기만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시험은 모두 몇 문제예요? 각각 25문제씩 나와요. 몇 점을 받으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2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이 넘은 사람 중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52과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대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 근로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근무시간이요. 계약서에 있는 근무시간에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근무시간에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이 많을 때에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화 2 이반 씨, 한국에 취업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네.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약도 했고요. 그래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아,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어요? 근무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53과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대화 1 안녕하세요. 여권하고 입국신고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왔어요. 어디에서 일하실 예정이시죠? 가구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3년 계약이시네요. 비자랑 서류 확인되셨고요. 여기에 손가락 대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카메라 보세요. 대화 2 대화 2 대화 2 대화 2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한국에 들어오신 후 90일 이내에 일하시는 곳 근처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실 때는 여권과 사진 2장 그리고 일하고 계신 곳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는 데는 3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신 경우에도 다시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화 1 형 상해보험 들었어요? 응? 당연하지 너도 들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거든 그래요? 전 산재보험이 있어서 상해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상해보험은 업무 외적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가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회사에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 전용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해.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대화 2 작업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혹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3일 전에 작업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많이 다치셨겠네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사고 난 후에 빨리 수술을 받아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 발생 당시에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신청서 한부 작성해 주시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55과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대화 1 이반 씨 통장 확인해 봤어요?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건 각종 보험과 세금 때문이에요.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거든요.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군요. 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반 씨가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그렇군요. 다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고마워요. 대화 2 칸 씨,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지요? 네. 일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계속 야근을 했어요. 그러게요. 곧 명절이라서 그런지 일이 몰리네요. 그래도 야근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으니까 이번 달은 부자 되겠어요. 휴일에는 좀 쉬세요. 돈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셔야죠. 그럴게요. 고마워요. 56과 이번 여름휴가 계획은 세웠어? 대화 1 2반 이번 여름휴가 계획은 세웠어? 아직 아무도 휴가 얘기를 안 해서 휴가를 써도 될지 눈치를 보는 중이야. 7월 말에는 쉬는 공장이 많으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때쯤 휴가를 신청해 봐. 그래야겠다. 근데 보통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어? 1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는데 여름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 4일 정도 쓰는 편이야. 대화 2 병가를 병가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병가라면 어디 아프신 거예요? 네.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수술이요? 그럼 심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병가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병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잘 읽어보시고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세요. 57과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대화 1 아들 너 회사 옮길 거라며? 무슨 일 있어? 우리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장님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랬구나.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맞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섭섭해. 그래도 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업장 변경 신청서는 근로 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면서? 응. 한 달 안에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돼. 대화 2 아버지가 회사가 회사가 한참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 그렇겠다. 그래도 사장님께 한번 이야기해봐. 대화 1 대화 1 대화 1 재계약 재계약 하면 체류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래요. 따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연장 허가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네. 체류기간 만료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용지원센터에 가보려고 해요. 대화 2 흥엉 씨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작업장에서 안 보이던데요?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나 봐요. 정말요? 지난달에 계약 갱신하지 않았어요? 네. 계약은 했는데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그럼 흥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 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